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공적기관을 세금을 갖고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공적기관마다 존립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갖고 수립된 기관이고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원의 어떤 기구로서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것이 대법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에서 나온 좀 특이한 사건은 기술직과 관련해서 기술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시험 이제 자격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수백 명의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채첨도 하지 않고 그냥 폐기해버린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실수다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래 이제 우리 사회의 공적기관들이 참 너무 많이 기강도 여러분들 허물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존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임이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나사가 사회가 참 많이 풀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 사건을 보고 한 분은 시험관리를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이 부정청탁 합격은 없었는지 참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시험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는 기술직 여러분들 그런 시험관리를 저 정도로 하면 부정청탁 합격도 많았겠네요.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런 의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여러분들 그런 답안지를 채첨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폐기해버렸으면 파쇄를 해버렸네요.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성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혜택을 본 사람을 가려내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 해 되어도 아니고 수십 년간 각종 자격증과 관련해서 기술 자격증과 관련해서 시험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시험을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자체 조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노동부가 감사례가 밝혀냈네요. 산업인력공단 채점을 하지 않은 국가시험 답안지 분실 7건 추가 적발 이게 발각된 것이 7건이니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에 실시된 산업기사시험에서 응시시행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채 파쇄부린 산업인력공단이 과거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누락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회가 참 많이 이렇게 기강 같은 것이 많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죠. 정기기사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쇄해서 거장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결과 답안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번이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2020년 이후에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사고가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어쨌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발견을 해냈는데 참 이것이 산업인력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야 되지만 뭐 선거 부정을 여러분 밥 먹듯이 지르더라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관련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니까 그게 이제 상급 질수 위에 상위 질수가 그 정도니까 하위 질수도 이렇게 많이 이제 헝클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분들은 지나치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것은 한 사회에서 상류에 해당하는 선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것이죠. 책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 책임을 진다는 것.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해부하는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5건을 이렇게 완관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를 그냥 아주 낱낱이 그냥 까발린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이 어떻게 지금 훼손되고 있고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돼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보급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